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지금 무료 글라이더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제가 너무 늦게 알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바로 이벤트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에픽게임즈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이벤트냐면 매일매일 빌드제로 모드에서 미션을 깨셔서 점수를 얻으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매일 미션은 달라지고 1점을 얻으면 스프레이 그리고 오른쪽에 오늘의 점수 목표를 달성하면 무료 글라이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5일차까지 있으며 현재 2일차가 진행 중입니다. 2일차 미션은 빌드제로 모드에서 7위권 진입 2회 할 때마다 점수를 1점 얻습니다. 그걸 6점을 얻으시면 글라이더를 얻습니다. 그러니 7위권에 총 12번 들어가야겠네요. 랜덤 스쿼드로 하시면 순위 먹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5일차 때는 4점 획득시 놓쳤던 스프레이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스프레이도 얻고 싶으신 분들은 5일차 미션 꼭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빨리 이벤트 참여 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